구속영장 청구가 왜 안 됩니까? 오남순이 고문 받았다고 난린데 구속해봤자 기소가 되겠어요? 검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첫 사건부터 독박 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범인을 잡아왔으면 당신들은 기소를 해야 맞지! 범죄자가 걸어나갔는데 그냥 두 손 놓고 구경만 해요? 나도 그 쓰레기 같은 놈 쳐놓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힘이 있나? 법이 그런데 애초에 팀장님이 법대로 했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계장님 가족이 납치돼도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겁니까? 팀장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? 내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법 따질 수 있겠냐고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다른 걸 찾았겠지요? 안 계세요! 성인은 손해 tava 왜 이렇게 됐을까? 니가 왜 장현빈이야. 장선호지. 오랜만에 듣네요 그 이름. 13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졌다 했더니. 이름을 바꿨어. 내가 명색이 검사인데. 존대 좀 하시죠 우 팀장님. 존대는 사람한테 하는거지. 난 범죄자 새끼는 사람 취급하네. 범죄자? 아직도 걔만을 믿어요? 이름이 뭐였더라. 뭐였더라구요? 뭐였더라구요? 해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